2021년 3월 13일 여행 16단 스타트업 고 공폭방송 넘버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깨끗한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돌아가신지 1년이 조금 넘어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합니다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진짜 희한하게 생각했대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러죠? 아.. 미치겠다.. 누구세요..? 방금 뭐야..? 방금 뭐 지나.. 깜짝놀놀아 무슨 소리야..? 벽벽벽 할매, 혹시 계세요? 혹시 계세요?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지금.. 여기.. 혹시 지금 돌아..?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2000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샷 8338 많은 참여 굿마 뒤.. 뭔 소리.. 어디서..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저기서 나는 소리다.. 저 방에서 나는 소리.. 이 방에서..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방금 소리 봐봐 잠깐만..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소리 기셨어.. 미쳐버렸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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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걸리지마..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헉!!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만요.. 너무 어렵다..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혹시 거기 계십니까?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잠깐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혹시.. 할머니.. 저 Depois.. 하겠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알고 왔습니다 두 분이 계신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최대한 낮춰드리겠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혹시 어디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십니까? 몸이 불편하시네 몸이 불편.. 분명히 일하다고.. 으어.. 으어.. 아vil carb 아.. 목이 아파.. 쟤가.. 쟤가.. 또치즈니스 여러분 저거.. 저기요.. 저기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손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안에서 누구 손짓하고 있어요? 저기 유리창 안에서 잠깐만 저 방에.. 손짓.. 손짓하고 있어요 올리지마.. 올리지마.. 손짓.. 잠시만요.. 잠깐만 저걸..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하면 안돼요.. 잠깐만.. 할아버지 댕겨 지금.. 엄청 화나있어요 할아버지가 엄청.. 잠깐만.. 나가겠어요.. 나가겠습니다.. 한번만 나갈 수.. 할아버지.. 어르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실례를 범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여기 두 분이서.. 터졌어졌어.. 터졌어졌어.. 어르신.. 어르신 잠깐만요.. 어르신 잠깐만요.. 어르신.. 제가 두 분.. 여기.. 여기.. 소리..소리.. 진정하시죠? 어르신.. 일단 식사부터 먼저 치죠 잠깐만요 조금만.. 예예..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르신..잠깐만요.. 예예.. 잠깐만요.. 제가 자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안녕.. 손.. 요. 오.. 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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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이 어디갔어? 장갑이 하나 있었는데 장갑이 어디갔어? 장갑이 하나 있었는데 장갑에 이는 거 ㄴㄴ ㄱㄱ jot 도리로 도리로 흑어어어어얅 아 쫄깃쫄깃 잠깐 들어왔어..잠깐만.. 아.. 할배.. 할배..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리 잠깐만 누가? 잠깐만 저기다 소리 소리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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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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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마 x2 들어오지마 할머니가 말씀해주실거죠? 저쪽으로..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대신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가까이 계신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무슨 소리야? 한동안은 좀 있고 싶네요 또 건드는 것은 좀.. 지금 저희가 다시 건드는 것은 아니어서.. 와.. 여기 간만에 세다 어..